우엉을 오래 먹으면 오장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몸이 가벼워지며 늙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 기술되어 있어요. 우엉은 밭작물로서 상당히 널리 분포되어 있고 특히 안동이나 특히 북쪽 주방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약용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엉에는 다양한 성분이 많은데요. 특히 변비, 숙변제거, 생리불순 또는 대장암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이나 리글이란 불량성 C섬유가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열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한 우엉에 포함되어 있는 탄닌이란 성분은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우엉을 이용해서 모 대학과 같이 산악한 협력으로 우엉 발효식체를 개발했습니다만 주로 탄이란 성분을 동물실험까지 해서 해본 결과 상당히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걸로 동물실험 결과에도 저희들이 해서 중기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빈혈과 치매 예방, 골다공증, 당뇨병, 면역력과 같은 신장기능 향상에도 이 우엉이 상당히 도움을 두고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크라바이노틱스로 체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그런 식품으로도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약초를 소개하면서 비슷한 효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요즘 TV에 여러가지 종편에서 많이 방송되는 청기뉴스나 이런 데서도 우엉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 특히나 체중감량이 많은 도움, 즉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엉에 많은 프리바이노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이죠.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대체로 소화 과정에서 위산과 담주산에 이어서 소멸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에 반해서 프리바이노틱스는 체내 소화가 되지 않는 당성분으로서 장까지 이동해서 체내 유입결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엉이는 치크리, 돼지감자 등과 같이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프리바이노틱스는 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지만 싫어한 요소들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효소입니다. 또한 유해균과 비만신경과 같은 유해균의 비율을 보통 85 대 15 정도의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 우엉은 우리 식재료로도 상당히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죠. 보통 우리 집에서도 흔히 이 우엉을 사용해서 많은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재료를 쓰든 약용식물을 쓰든 이 우엉은 뿌리, 특히 근처료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런 식품이다. 또 그런 약용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산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